산불 피해 지역의 농업 분야 지원이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희망농가의 정부 보유 보급종 벼 공급을 시작한 데 이어 지역선호품종인 오대변은 공동 육묘해 무상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지역 농협과 마을회관에 농기구 3,100여 개를 우선 구비해 필요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농기계 수리반을 투입해 무상 수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농업인 긴급 자금 지원을 위해 경영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면제, 신규대출과 기존 대출금에 대한 절의 대환용 경영회생자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